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첩첩 산중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위례 신도시에 대한 공모전에 남욱 변호사를 미리 선정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형님 조카도 아니고 형님도 아니고 하는데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남욱 변호사를 대한민국에서 그런 공모전 같은데 이런 비리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당선자를 뽑아놓고 주변 사람들은 다 들루리를 세우는 거죠 위례 신도시 공모전에 남욱 변호사가 미리 선정이 됐다 이런 내용이 아마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남욱 씨가 확실히 리베이트를 제공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조카도 아니고 형님도 아니고 동생도 아닌데 그렇게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왜 적용합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내용을 오늘 중앙일보가 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검찰 이재명 위례 공모전에 남욱 변호사를 미리 사업자로 선정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사후뇌물죄에 정확히 적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뇌물을 받기로 하고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는데 남 눈도 있기 때문에 공모전을 해서 마치 공정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런 적임자가 뽑혔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모전을 실시한 거 아닙니까 검찰이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 공모 전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를 미리 사업자로 낙점한 주체가 주인공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영장에 검찰이 명시했다 검찰이 여러분들 정진상 씨를 압수수색하는데 그 압수수색영장에 법원의 판사의 허락을 얻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에 그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공모전 개최하기 이전에 남욱과 정영학에게 주기로 결정한 것이 명기가 되어 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뿐만 아니라 위례 신도시 개발에도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단히 중요한 뉴스죠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 검찰은 이 사건이 뭐죠 정치적으로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검을 가지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엄청난 난국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당 대표가 고민이 요즘 많은 모양입니다 이재명 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생각에 잠겨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정진상 압수수색영장 검찰 이재명 위례개발 관여 처음 적시 체포영장에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영장에 성남시장 이재명과 정진상은 위례 신도시 사업자 공모전인 2013년 10월 29일경 유동주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위례 신도시 A2-8BL 공동주택 현황 보고를 받으면서 남욱 변호사 등이 공사 관계자와 함께 작성한 공모지침서에 따라서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성남시장 이재명과 정진상이 주어네요 누구의 보고를 들으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주어가 명확하네요 이재명과 정진상이 위례 신도시 공모전에 관한 보고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서 청취하면서 이재명과 정진상이 남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주어가 정진상이 아니고 정진상과 이재명이 직급으로 보면 이재명과 정진상이 이렇게 딱 밝혀지는 거죠 검찰은 이보다 앞서 2013년 7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시가 위례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고 위례사업을 민간합동방지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등 직무상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와 공모했고 비슷한 시계 성남시 정책보좌관이었던 정진상 실장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남욱 변호사와 협의해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남욱 씨가 무슨 뭐 할아버지입니까 조카입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돈을 확실히 챙겨줄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이죠 모든 게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통하는 거죠 돈을 확실히 챙겨줄 수 있습니까 이런 사업 벌리면 또 돈을 확실히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비밀 유지가 돼야 되고 하니까 세상에 맨입으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맨입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또 이 동네 사람들은 빠꾸미들 거 아닙니까 이런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또 한 몫을 제대로 챙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선거자금을 대했네요 성남시장 지방선거에서 2014년 4월 6일 4월에서 6월 선거자금 4억 원 전달 의혹 2014년 2월 3월 남욱 호반건설 측의 남욱입니다 호반건설 측의 비자금 조성 요구 유동규 정진상에게 호반건설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 마련 보고 부패의 백화점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2014년 4월에서 6월 지방선거 직전 그러니까 유동규가 돈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네요 모든 걸 알고 있을 겁니다 호반건설 위례시공사가 4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기성 위례대장동 분양 대행사에 제공하고 이기성 씨가 남욱 변호사에 제공하고 3억 5천만 원은 김만배에게 주고 남욱과 김만배를 거쳐서 5천만 원은 유동규에게 전달되고 5천만 원을 정진상에게 전달했네요 3억 5천만 원이 유동규에게 전달되고 유동규가 1억 원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지불하고 5천만 원을 정진상에게 지불했으니까 2억 원 배달사고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네요 세상에 맹립으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관계도가 나오네요 그분이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남욱 2014년 4월 정진상 5천만 원 등 이재명 재선 선거자금 4억 원을 제공했다 검찰적 영장에는 남욱 변호사가 정진상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의 도움으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자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조달해 주기로 마음먹은 이후에 불법 이면 합의를 통해서 시공사로 선정된 호방건설을 이용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이후에 이것을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제공하기로 계획했다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 그 다음에 시시골골한 것은 다 제껴놓고 어떻든 이 사람들이 항상 만고 불변의 진리라는 것은 공짜로 왜 그런 큰 사업을 주냐 이야기죠 세상에 몇 입으로 되는 게 어디 있냐 이야기죠 그래서 좀 먹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부정선거를 좀 야무지게 해가지고 선거를 다 장악했으면 다 덮였을 건데 그러면 얼마나 많이 해먹었겠습니까 성남시 차원에서 그 정도 해먹었으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해먹었겠죠 그래서 선거 공정성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을 야무지게 이름도 했는데 대구 광역시에 좀 적게 하고 경상북도에는 거의 안하다시피 미진하게 해가지고 결국 선거를 전 거 아닙니까 선거를 져가지고 200 몇 십만 표를 훔쳤는데 불구하고 선거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 까발겨지는 거죠 지금 좀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2017년 대선 2020년 총선 2018년 지방선거 2021년 보궐선거 다 야무지게 선거 조작 전산 조작을 잘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임인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재명 측이 전산 조작에 그렇게 실수를 했는지 지금으로 봐도 미스터리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남시장으로 이렇게 해먹었으면 아마 대통령으로서 어마어마하게 해먹었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이래도 이런 사건이 이렇게 오랫동안 끌어야 되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끌어야 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